이제 노드 교과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노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3강 이제 듣기 전에 2강을 잘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2강 2강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실행 원리 엔진 같은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가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살짝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2강을 좀 충분하게 복습을 하셔야 이제 앞으로 노드 실행할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REPL 사용하기라고 있거든요 REPL은 이제 read, evaluate, print, loop 이 4개를 합쳐서 읽었는 말인데 먼저 읽고 평가하고 출력하고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JS 파일에다가 쓰면 그 파일을 먼저 읽고 그 코드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md 명령 프롬프트나 mac이나 리눅스 쓰시면 터미널 있죠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되고 리눅스는 그냥 그 자체로 터미널이죠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여기 가셔서 노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여기서 노드 하시면 이제 노드 버전 나오면서 이렇게 프롬프트로 바뀔 거예요 화살표 모양의 프롬프트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면 hello node 얘를 read 하고 그 다음에 evaluate 이 값이 뭔지 제가 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하면 결과물은 undefined 변수 선언에 대한 결과물은 undefined에요 이렇게 str 변수에 대한 결과물은 hello world hello node 이거고요 console.log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게 console.log에 대한 실행 결과물은 undefined 입니다 얘는 단순히 콘솔에다가 이 문자열을 표시하라는 거고 console.log 자체의 return 값은 undefined에요 그래서 console.log 하면 밑에 undefined가 뜨는 이유가 console.log의 return 값이 undefined 이기 때문이에요 이 str 변수를 콘솔에다 찍는 거는 부가적인 일이고 그 console.log 자체는 undefined를 return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노드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 이제 나가려면 ctrl c 두 번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명령어 그대로 이렇게 exit 치셔도 되고 .exit 근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불편하죠 한 줄 한 줄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코딩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코드를 쫙 적고 그거를 이제 한방에 실행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vs 코드 visual studio 코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visual studio 코드 네 이렇게 vs 코드 키신 다음에 여기 lecture 있죠 lecture에다가 제가 뭐 hello world js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llo world js 여기다가 이제 코드 치시면 되는데 function 저렇게 ref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쓰냐면 가끔씩 한 줄짜리 코드든 그거 실행 결과 값 궁금할 때 여기서 얼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5 이런 거 쳐보거나 이거 계산기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만 ref를 할 때나 쓰지 이런 거 여러 줄짜리 코드 쓸 때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hello world 하고 이거 막 엔터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서 이거 엔터 같은 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적은 다음에 hello world js vs 코드는 항상 ctrl s 또는 mac에서는 command s로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function hello node hello node 이렇게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찾아가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뭐 얘를 cd 저는 경로가 웹스톤 프로 여기 정도까지 치고 탭을 누르면 자동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cd를 눌러서 저희가 여기 폴더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cd node js book slash 이렇게 여러 폴더를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수로 다른 폴더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하면 부모 폴더로 올라가요 점점 이렇게 부모 폴더로 올라가니까 cd 로 예 하위 폴더로 내려갔다가 부모 폴더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의 부모니까 할아버지 폴더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스코드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lecture죠 그 lecture 안에 hello world js가 있으니까 node hello world .js인데 이 .js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node hello world 하면 아무것도 안 뜨네 왜 안 뜨냐면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hello world 이렇게 실행까지 해 주어야 되죠 꼭 저장을 항상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 쳤던 명령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방향키로 한 번 쳤던 명령어들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명령어도 키보드로 타이핑하지 마시고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불러오세요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제 hello world hello node node가 hello world.js를 실행해 주는 거죠 제가 node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라고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ode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게 좀 VS 코드도 띄우고 명령 프롬프트까지 같이 띄우면 좀 불편하니까 VS 코드 상에서 컨트롤 백틱 백틱 말씀드렸죠 탭 위에 있는 거 1 왼쪽에 있는 거 컨트롤 백틱 누르면 이렇게 cmd 창이 나타나고 여기 폴더가 지금 제가 코드가 있는 폴더인가요 아니네요 cd 렉처까지 해 줘야 되네요 윈도우이신 분들은 여기가 cmd로 되어 있을 텐데 cmd가 아니라 파워쉘로 되어 있을 텐데 파워쉘로 되어 있다면 여기 셀렉트 디폴트 쉘 해서 cmd를 눌러주세요 cmd 파워쉘 쓰시면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쉘보다는 그냥 cmd가 나아요 cmd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node hello world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코드도 치고 실행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이게 명령 프롬프트 띄운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코드도 치고 실행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